또는 우리 시댁이 화가 났다까지도 듣는 상황이고요.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 교실로 찾아오셔서 약간 덩치 크신 학부모님들께서 물리적인 위험을 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서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초등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로 저 같은 성인 남성이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교사로서 교육 환경에 대해 학부모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현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교 현장에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끼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근무한 지 약 6개월 정도 된 신규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학부모의 전화가 오면 긴장을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민원에 굉장히 빈번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전화를 해서 우리 남편이 화가 났다 또는 우리 시댁이 화가 났다까지도 듣는 상황이고요.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 교실로 찾아오셔서 약간 덩치 크신 학부모님들께서 물리적인 위험을 강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위서 같은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주호민 작가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교육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모르지만 교사로서 교육 환경에 대해 학부모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울컥했고요. 지금 방학을 한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3만 명이 넘는 선생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사실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가르치고 싶고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라는 교육의 기본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매우 감사드리고 또 신규 교사로서 선배 선생님들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목소리를 함께 높여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교생 실습을 갔을 때 아이들과 같이 한 교실 공간에서 지내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교생 선생님 앞에서 대놓고 들으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초등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교생 선생님들에게 과하게 신체적인 정말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로 저 같은 성인 남성이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같이 잠깐 실습을 갔다 오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는데 1년 동안 한 교실에서 생활하시는 선생님들께는 더욱더 이런 위험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가 아직 다 완벽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주호민 작가의 자제분께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급의 다른 학부모들께서 성명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담임선생님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주호민 작가의 입장문에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학부모의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교 현장에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끼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단순히 교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학습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